경주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첨성대 옆에서 황금정원 나들이라는 주제로 정원축제를 엽니다. 이번 축제 기간에는 북두칠성을 뜻하는 7개의 별을 주제로 한 꽃별정원과 시민들이 참여해 만든 시민정원 등이 선보입니다. 또 다양한 텃밭정원과 경주 주요 농산물인 사과와 토마토, 멜론 등 실물표본정원도 연출해 우리가 먹는 농산물이 어떻게 생장하는지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합니다.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합니다.